안녕하세요. 중국에 계시는 큰 용을 사랑하는 꿈의 음악회생 음악회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 용이 벌써 서울 경기 방향에 벌써 환경했지요 벌써 내일이면 일주일이 되답니다. 겨울이 참 빠른 같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서울 경기지방 여기 공산, 안양, 안산, 인천, 부천 그리고 도로지께는 또 파주까지 올라갔다 왔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 음악을 통해서 지금 계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음악이 뭔가 음악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 드리려고 오늘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안산의 주식호 그리운 45년 전역 전화 비슷하죠. 45년 전역을 자랑하고 있는 유중남 단장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기타 역시 음악의 역사가 있는 분이죠. 45년 이상 음악을 하신 분이 기타의 임종훈 씨 소개합니다. 그리고 큰 용이 전국을 다니면서 음악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려주고 그 아픈 뇌환을 또 달려주는 부부의 음악 요새입니다. 6단장 큰 용 다시 한 번 유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첫 번호 오늘 아주 좋고 전화를 가지고 오릅니다. 이제 달리구의 자국을 가요. 자 한국의 사람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사람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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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